시작! 이어서 갑니다 4편이네요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이어에 도착해서 이미 거대 개수가 낙하길을 투어한 상황이었다 낙하길을 투어한 위치는 아이어에 정글 깊숙한 곳 정글을 적어도 성장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가자 아이어에 정글 아이어도 정글이 있나보구나 되게 뭐 약간 특이한 그런 곳인줄 알았는데 왠지 프로토스 애들 산다니까 전부 다 개발해서 다 개발해놔서 자연자트가 없을 줄 알았지 뭔가 숲이랑 너무 안어울려 정글 이런거랑 얘네는 이제 부활이 안되겠네요 없으니까 자리가 그리고 새로운게 나왔습니다 보이기사 악한으로 될 수는 없고 초당 체력을 1회복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회복이 얼마나 되는거야 궁금하네 갑자기 때려보자 초당 1 때려봐 빨리 되네 빨리 되네 체력이 빨리 차네 활류와 싸이오닝 폭풍이 있네요 재미있게 들리네 이제 스넛드래곤에서 좀 더 강화된 조합으로 좀 더 강화된 조합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스톰으로 잡아라 이거는 스톰으로 잡아라 오 좋아 다 깨면서 가야되나 일렬리? 그냥 돌진하면 안되나? 하이템플러는 안때리고 스톰스 잠깐만요 레더에선 샘 3월부터 때리게 됐다 그래요?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? 가서 살라 한 번만 파괴하면 돼? 뒤에 보고 있다 딜이 좀 약한 것 같다? 아닌데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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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잖아 뭐야 부하장가 살라 한 번 아 이것도 깨 이거 깨면은 자동으로 깨지 않을까? 점막도 다 사라지고? 어 이것도 사라질 것 같은데? 함태 그리고 레더 함태원 그지같이 약해요 그냥 딸려 가는 거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함태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고위기사가 약하다는 거겠죠 데뷔지가 근데 거대개수 죽기 전까지 낙하기를 떨어뜨렸다 대도시 쪽으로 떨어진 낙하기를 겹치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정글 쪽에 떨어진 것 같다 정글 쪽으로 가라 아 역시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편해 나는 천석이 노예인가봐 목적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가스가 없어도 될라나? 파수기는 힐러니까 딱히 뭐 쓸 것도 없고 괜찮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목표는 군락지 제거 이 군 많이 줬으면 좋겠어 막 뽑을 필요 없이 빨리빨리 끝내게 빨리빨리 끝난단다 일단 빨리빨리 진행하게 일단 빨리빨리 진행하게 아 디아블로2 어제 한 일쯤에 얘기하는 거죠? 다 깼어요 다 깼습니다 다 깼어요 어머 잠깐만 아이고 개팔이네 이거 잠깐 잠깐잠잠잠 어어 자잠 어이C 이번에는 뭐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건 안 떴네요 그리고 히든 엔딩 같은 게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내 생각엔 붉은색 마지막에 뇌꿈틀거리던 애 그거가 히든이었나 봐요? 뭐 그런 거 같죠? 많이 했다 인구수는 이번에는 42 아 왜 좀 많아 갑자기 확 팍팍 쎄졌는데? 그때 한 번 설정해서 계속 다른 거에서도 이어간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? 쉽게 쉽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실행하고 있단 말이야 배터리 의료선 빠르게 치료... 배터리 의료선 빠르... 배터리 의료선 치료 빠르게 해서 저글링이 안 죽어요 캠페인인가? 아 이거는 유즈맵입니다 약간 캠페인 그러니까 공허유산 이후에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마... 다 죽는 거야 어우 이거 아 합체되네 합체해 난 합체하는 게 좋아 합체해 난 합체가 좋아 그렇게 뭉쳐서 때리면 터질 것 같은데? 데미지 5 아닙니까? 어 이거 뭉쳐 때리면 터질걸요 그래도? 아마도 아마도 얘가 생체상대 35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자 간문이야 진짜 간문 지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한 거 같아 가서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운이 없는 거겠지? 질로 뽑아서 가자 알지 이거를 회복해주는 애를 뽑고 업그레이드 완료 실드를 올려야겠다 얘를 쓰니까 난 실드가 뭔가 올리면 득보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얘 체력이 일식 차는 게 있잖아요 계속 이거때문에 이거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 이건 안 뽑아도 되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겠지 어메 세상이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스톱 쓰라고 만든 거였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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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어 뭔가 이상하다 게임이 이게 이렇게 셀리가 없는데 그렇게 때렸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냐? 일단은 진짜 일단 일단 짓고 어 야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쉽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었어? 너 왜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그러냐 자 일단 여기서 짱 박혀 있어야겠다 당장은 뭐 돈도 많으니까 아니군요 빨리 가야겠네요 한 번 막고 그래 한 번 막고 들어가자 이게 이게 문제다 얘네가 문제다 이거는 스톰을 써야 되네 당장은 버틀만 하니까 스톰 안 써도 그냥 한 마리도 절대 안 죽음 배터리 치울 수가 말이야 아 배터리는 저도 써보긴 했어요 레더를 돌려봤기 때문에 가스 여깄네 아 이번에는 이걸 하는 게 맞나 보다 얘네들 그냥 스톰은 그사이 쓰고 싶지 아 이건 일단 방어용으로 두 마리만 두고 얘네들을 합체 시키자 아 너희가 합체하고 얘네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악서조차 저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아 이게 이렇게 양쪽에서 오네 되게 센데? 10중간 보기보다 훨씬 센데? 집중하게 젖힌다 업글하고 업글 한 번 하니까 어우 야야 에이 에이 에헤이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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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 아 어 어우 어우 짜증나 올라와 올라와 그냥 올라와 로고필 경련 어 오 나 데리러 가자 어어어어어 어엉 어엉 아 모르겠다 가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뭐라도 해서 뭐 주던가 하겠지 돈을 주던가 병사를 주던가 하겠지 어우 짜증나네 이거 맞게 두고 아 알아서 퍼지는 것 봐 어우 그런 쓸데없는 AI는 싫다고 죽으자 이리로 아 야 얘 죽을 수 있어 신경기생충 같은 건 없네요 아 여기 있네 얘는 무슨 자동이야 자동화를 하고 난리야 곤충인 주제에 네 가서 지울 준비해 점막 언제 사라지게 어어어어우 똥싸고 다니는 것 봐 아이고 야야 어 좋아 스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갈도 많아 아프다 진럿이 여기서 죽은 건가? 아 여기 있구나 아 싸우고 온 거구나 히드라가 뭔가 약하네 보통보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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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마음에 있냐? 딱 붙어있어 어 좋아 좋아 다 깨고 깨고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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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러 가 일하러 가 어 연막 사라지긴 하겠지? 무슨 무슨 유즈맵이라서 안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겠지?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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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블락이 제거됐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입구가 여기죠? 여기에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?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되는 거네 지지한 것도 없는데? 지지한 것도 없는데? 리조랄 뽑자 근데 이거 이름이 왜 리조랄이에요?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번 막아야겠다 스톰이 없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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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쏘지마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만족해 만족해 하나씩만 두면 되겠지 뭐 좀 더 쉽지않아 저거 다 사라지려면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실드 채울 수 있게 두고 점막이 안 보이나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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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어 두 개 아니었나 두 동이 한 동이였나요? 왜 이렇게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어져요? 5초로 감소합니다 그냥 느려서 그런가 보네 여기는 야 5초? 야 좋은데 야 야 야 야 야 야 얘 아닌가? 얘네 덕분인가? 자, 여기서 뽑읍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얘는 어차피 못 뽑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안 뽑을 겁니다 아예 아예 나 보이는 애들로만 하겠어 니조랄도 뽑고 이렇게 하면은 다 캐할 수 있는 건가? 오케이 워메 잠깐만 잠깐만 아이 너무 심하잖아 진짜 아이씨 아아 진짜 너무하네 어 뭐 다 캐어? 아 돈이 없다 했어 어째 내려가 얘 내눈을 막아야겠다 이거 가스는 많이 줬네 돈보다 이건 뭐야 우리의 힘을 바치면 타오른다 그리고 아무도 진짜 아 진짜 아 야 가지 말고 대기해 파숙이가 잘 치료해 주는 건가 아 아하 박오픈 하지 말자 일단은 아 깨스 캐고 깨스 열심히 캐소 좀 비싼 애들로 뽑아야겠어 얘네한테 완전 막히고 포토는 아 모르겠다 백원 빨리 얘로 막아야겠어요 얘로 막고 투명들로 막는 걸로 이거 다섯 마리 주면은 알아서 막겠지 입고 아예 막아버려 여기서 홀드 홀드 해버리자 추방자에게 안식 영광은 나중에 갔는데 뭐 감시군주 오고 뭐 그딴 일 없겠지 제발 아이어는 다시 일어나리니 우리의 시간이 올 것이다 아이어의 복수를 위해 못 들어오겠지? 이 정도 했으면? 그치 가자 돈 있네 여기에 어머 이거 괜찮은 건가?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어 되게 세다 왜 이렇게 세냐? 보통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? 잠깐만 잠깐만 뽑을 데가 없어 오고 한 번 더 뽑고 오고 민구수 188 오 다하자 여기다가 집전 간다 해서 아 지치냐 한 것도 없는데 내 정력을 막 빨아먹는 것 같아 게임이 난 스타크래프트만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방업 돼 가자 어무야 세상에 이거 약해 더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상하네 얘가 얘가 너무 센데? 전투가 빨리 되는 건가 그냥? 차는 속도가 약간 혐의네요 카산 대템플라 내 목숨을 아유해 내 목숨을 아유해 내 목숨을 아유해 내 목숨을 아유해 다음 자원도 확보를 해놔야지 내가 먹고 살겠지? 아이고 세상에 저거 일마다 너무 풀려놨다 이거 뽑을 때 맵 만들 때 이렇게 하나씩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뽑는 건가? 쭉 해서 뽑는 건가? 너무 많은데? 미조럴 열심히 싸워 미조럴 스킬이 없다 가자 저거 먼저 먹고 싶은데? 이거 어이구야 뭐 정보 미조럴 배달 미조럴 그래 Kok 오 좋아 좋아 공준도 때리니까 얼마나 좋아 우응 폭이 다 시원하네 걔네들 왜 저기서 싸우고 있냐 싸우라 그래 싸우던 말던 독재자의 제어권을 드렸습니다 아 독재에서 변신을 한다고? 그 모습으로 그러면 드론같은 걸로 변해서 저그 만들 수 있는 건가? 그럼 여기서 다 뒤지니? 열한 마리를 뽑아왔는데 여기 뽑아놨더니 다 밀겠지? 업글도 잘 돼있는데 얘네 업글이 안 되더라고요 AI는 약간 불안하다? 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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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밀겠지? 바깥 사탕들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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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뭔가 엄청 쎄 촉수 데미지가 어 30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뭐 다는 것 같지도 않아 뭐 10밖에 안 달았어 이상하게 쎄는데 이상하게 쎄는데 이거 뭐 여기 먼저 깨자 제타스다 그걸 다 밀긴 하네 진짜 신지로 새로운 한 덩이를 만들어서 대기를 하자고 어 여기도 돈 캘 수 있게 만들었네 야 이건 왜 있는 걸까 우리 복제자들을 뭘로 복사하면 되나? 이리 와봐 저거 같지 않나요? 저거 같지 않나요? 저거 같지 않나요? 아 1코는 안돼 쓸모없네 가자 오 색깔 봐 됐다 예뻐 개쩔어 잡은 거 아니야? 안 낀 거 있어? 안 낀 거 있어? 아 이거까지 다 깨야 돼 어? 다 깼는데? 어 깼는데 왜 안 뜨죠? 클리어 됐다고? 이게 무슨 조화죠? 아이아이 아 저렇게 다 깨야지 2개가 된다 아 이거 안되는 것 봐 아 이거 아예 안되네? 어 뭐야 아이씨 이것만 있어도 다 깨겠지? 혹시 이게 막혀있어서 못 오는 건가? 일로? 그래서 기사 모이는 건가? 저거요? 영상은 끝집중하아 하나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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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네 네 네 네 네 네 일루 Shah 300까지 되죠? 300까지 얼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럼 논르리.? 논르 일꾼 어딨어? Non 일꾼 이준꾼 9분 좀 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여깄다 여깄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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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좋아 좋아 가다 만나서 죽어도 문명이지 이건 뭘까? 여기는 왜 뚫어놓은 걸까? 오 잠깐만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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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스 깨스 이리 가면 도달이 안되나? 이리 가면 되네 이리에서 광미 입고 갈되었습니다 아 벌써 다 골칼됐어? 가자 아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느낌이 쎄하다? 이렇게 들어가서 여길 깨고 여길 깨는 거구나 다음 것도 클리어가 됐습니다 얘네가 약간 주인공이라고 할만한게 앤드렉스 앤드렉스가 주인공인가 보네요 전에서 스톰을 막 뿌리던 황금함대이 커녕 방어병기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조사하는 것까지 물어봐야 돼 그냥 알아 조사하면 되지? 거대 개수가 아이어로 접근 중이다 앤드렉 사령관 말로는 집행관 말로는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아이어의 병력이 대부분이 원정을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버그를 막기에는 더없이 부족하다 원정 난 거 불러와라 원정 난 거 오는 동안 망나보다 내 아이디가 뜨네요 나는 내 부조사를 하고 원정대는 귀환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타그래부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다음 거는 나중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! 그럼